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중국 주식시장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펀드 수익률도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단기 반등이 가능한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현재 연고점 대비 23%가량 빠졌습니다. 중국 주식형 펀드 수익률 역시 흘러내렸습니다. 연초 후 중국 펀드는 13% 손실을 보고 있는데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개별 펀드들 중에서는 ETF,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하이처나 제일 중국 본토 펀드가 연초 후 마이너스 22% 수익률을 기록 중인 가운데 신한 BNPP 중국 본토 펀드와 삼성 중국 본토 중소용 포커스 펀드가 21%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오히려 단기 반등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 낙폭이 워낙 두드러졌던 만큼 굳이 대내외적인 변수를 찾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중국 주식형 펀드로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자금 유입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 역시 지난 일주일간 자국 금융회사의 중국 펀드에 5억 7,2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은행업을 외국 자본에 완전히 개방한 점 역시 무역 분쟁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외국 단일기관은 중국 내 은행 지분을 최대 20%까지, 그룹이라면 25%까지 보유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24일 핑한은행, 청두은행 등 은행주들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역 전쟁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중국 정부가 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